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7장에서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실습 문제도 좀 풀어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 지금까지 우리가 조건문을 배웠습니다 조건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배울 텐데요 이 반복문까지가 이제 통상적으로 어떠한 대학교를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 그 대학교에서 이제 그 내용을 자 그래서 그 내용의 이제 조건문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반복문 안에도 이제 조건문이 들어가고 뭐 이런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짜여 지는데요 특히 이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문과 조건문은 필수적으로 알고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대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정보통신 정보 컴퓨터공학과 정도 출신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1학기 과정이 반복문에서 혹은 1차원 배열 정도까지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반복문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은 초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울게 될 함수 그리고 이제 함수를 다 배우고 나면 배열로 이제 넘어갈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중급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이 기반이 되는 초급이 되는 내용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잘 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공부를 잘 해 왔기에 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초급해서 우리가 반복문을 잘 익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C 언어에서는 반복문이 for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이 있고요 그리고 do while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for문은 의례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주든지 뭘 하든지 간에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for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시더라도 for문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for문은 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배열이라는 array라는 배열과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그러한 for문이 되겠습니다 반복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while문은 있는데요 이 while문은 얘도 for문처럼 조건을 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for문은 뭐 초기값, 조건식, 증감식이 전부 다 한 번에 있는 반면에 얘는 조건이 먼저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을 실행할지 말지 즉 한 번도 실행 안 할 수도 있고 실행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한루프 도는 거 있죠 그죠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판기 라든지 아니면 뭐 냉장고 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거 돌면서 이제 어떠한 이벤트가 터지면 그러한 이벤트를 처리해 줄 때 그때 무한루프 용도로 while문을 자주 무한루프 전용입니다 while문은 실제 현업에 가보시면 뭐 때로는 뭐 다른 용도로도 가끔씩은 사용을 하나 어 대다수가 무한루프 용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제 두와일문이 있는데요 이 두와일문은 두가 뭐예요 뭐뭇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hile문 뒤에 이거는 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while문이 와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while문 조건이 뒤에 있죠 그죠 뒤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while문과 비교해서 while문은 이렇게 이렇잖아요 이렇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 조건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건이 false이면 while문 자체는 아예 한 번도 실행을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조건이 뒤에 있죠 그래서 얘는 while문에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파생돼서 나온 반복문인데 얘는 최소한 while문에 비해서 최소한 한 번은 수행할 수 있다 한 번은 수행을 하는 그러한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반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반복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와일문은 while문에 파생적으로 나온 반복문이다 그런데 while문에 비해서 얘가 차이점은 while문은 한 번도 실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조건이 false면 그런데 두와일문은 while문이 while의 조건문이 맨 뒤에 있다 보니까 얘는 최소 한 번은 실행을 한다라는 차이점이 바로 while문과 두와일문의 차이점이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요렇게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하고 반복문 반복문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복문이란 하고 이제 나옵니다 그죠 반복문이란 제시한 조건이 참 즉 true일 때 그동안 반복을 해서 수행하는 명령문을 의미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이 string 문자열을 100번 내가 출력을 하고 싶어 그러면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장인 printf를 우리가 100번을 코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 이거는 솔직히 미친 짓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100번을 코딩해야 된다 그래서 혹여 또 이렇게 100번을 코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코드가 잘못돼 가지고 이 안녕하세요 가 아니라 우리가 아 우리 안녕하세요 보다 반갑습니다 라고 이제 낫다 이게 낫다 그러니까 이걸로 좀 바꾸자 수정을 해야 돼 수정을 한다 그러면 역시 이 만약에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합니다 그렇다면 이 printf에 가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를 다 지우고 반갑습니다 를 역시 100번 코딩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는 그 과정이 아주 진짜 번거롭고 짜증나는 거죠 그죠 노가다잖아요 그죠 네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유지 보수 차원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놓는다면 아 사람 미칩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개선을 해야 하고 좀 더 사람한테 이롭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printf를 100번 수정하려면 또 printf 펑션에 가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 100번 수정 아 그러면 여러분들 일할 맛이 날까요 안납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반복문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0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두 줄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중블럭이 들어간다면 세 줄 정도 되겠죠 자 여튼 반복문은 똑같은 명령문을 여러 번 코딩하는 중복성 그죠 중복성을 제거하여 소스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고 효율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하게 한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자 이거는 미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printf 에서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역슬러시 n 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겠지만은 그것도 1입니다 그죠 근데 이 반복문을 100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니 반복문이 아니라 printf 를 100번 하는 것보다 자 4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i 값에다가 우리가 0을 주든 아니면 1을 주든 상관없어요 자 1을 줬다 그러면 초기 값이 이제 1이고 그 다음에 i 가 몇 번 까지 i 가 100번 돌아야 되죠 100번 그리고 여기에 증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닫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printf 해서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적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닫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번 안녕하세요 이건 몇 줄이에요 이거 없다면 한 줄이니까 이거 생략 가능하거든요 어 이 품은 우리 조건문에서 배웠듯이 중블락은 한 줄일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면 이 두 줄이면 이 두 줄이면 100번을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뒷장에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c 언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반복문의 종류를 보게 되면 c 언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반복문에는 for문과 while문이 있다 그래서 for문은 반복 횟수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사용하고 while문은 반복 횟수가 횟수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사용한다 즉 다시 말해서 while문은 무한루프 전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for문은 우리가 딱 맞아서 딱 맞게끔 어떠한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특히 배열과 궁합이 잘 맞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배열의 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물론 객체지향 언어에 가게 되면 반복문의 방을 이렇게 우리가 할당을 받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튼 배열은 정적이죠 한번 정해놓은 방이 우리가 앞에서 제가 좀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배열은 한번 방을 정해놓으면 그 방은 느리거나 줄일 수가 없고 아울러 그 배열명은 제가 변하지 않는 주소값이다 즉 포인트 상수의 형태를 지닌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while문은 while문에는 문법 구조가 조금 다른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번을 수행하는 두 while문도 있다 그래서 반복문의 구조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제시한 조건식이 일단 제시한 조건식이에요 그죠? 반복문이든 반복문의 for문이든 while문이든 두 while문이든 간에 무조건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조건문을 먼저 배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조건식이 참일 동안 즉 true일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명령문을 수행한다는 점이 전부 다 공통점이죠 두 while문도 조건식 들어가고요 while문도 조건식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복문도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용도는 for문은 배열과 궁합이 잘 맞다고 해서 딱 정해진 반복 횟수를 제공을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while문은 무한높 전용으로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while문은 최소 한번 먼저 프로그래머 말고 사용자들한테 뭔가 하나를 물어볼 때 물어볼 때 먼저 실행을 시키는 최소 한번은 실행을 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두 while문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두 while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복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 복구하겠다 응 예 그리고 혹은 아니오 나오면 예 누르면 거기에 대해서 쭉 실행을 할 것이고 no하면 실행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한 형태가 바로 두 while문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이 쓰는 반복문 중에서 for문 부터 디테일하게 특히 for문은 뒤에 가서 설명 다시 나오겠지만 싱글루프 그러니까 단순 루프예요 for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싱글루프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만지작거리고 또 뭐 좀 주물럭거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블루프를 배우셔야 돼요 더블루프는 싱글루프를 잘 배우시고 그 다음에 싱글루프 그 요번 강의는요 싱글루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예제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문제까지 싱글루프를 먼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더블루프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더블루프 들어가더라도 이해가 좀 더 수월합니다 제가 가르쳐본 결과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더블루프 끝나면 이제 while문에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무한루프는 어떻게 돌릴 것인가 그리고 이제 두와일문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의사를 물어볼 때 두와일문을 쓰니까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for문에 for문하고 while문이에요 알겠죠? 두와일도 뭐 가끔 가다가 용도를 알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시어너에서 주로 사용하는 반복문의 종류를 봤고요 for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for문의 구조입니다 for문은 시어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복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순 for문 즉 싱글루프입니다 우리가 반복문을 다른 말로 우리가 루프 스테이트먼트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루프라고 하는 말도 제가 자주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 루프면 반복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for문 for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싱글루프죠 싱글루프와 중첩 for문 이건 더블루프에요 for문 안에 for문이 또 있는거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싱글루프를 잘 해놔야 더블루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조를 이해를 하기가 그나마 수월해요 알겠죠? 그래서 단순 for문은 반복문을 한 번만 선언한 것이고 중첩 for문 더블루프는 for문 안에 또 다른 for문이 중첩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for문 이거는 단순 루프에요 그러니까 싱글루프에요 그래서 for문이 여기 들어왔고 자 관로가 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중관로가 와야됩니다 자 여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초기값 이거는요 여기에서 이게 1번 2번 3번 그리고 반복문에서 수행할 문장이 4번이라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반복문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한다라고 순서를 여기 한다면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것은 초기값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것은 이 초기값을 가지고 초기값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값을 가지고 조건식으로 갑니다 2번 조건식으로 갔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건식 다음에서는 어디가 올 것 같아요? 3번으로 갈 것 같아요 4번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4번으로 갑니다 이거는 그리고 나서 4번을 갑니다 4번을 가서 이게 2번이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서만 4번으로 가요 거짓인 경우에는 그냥 포루프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4번 한번 수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온다고요? 얘는 이제 그제서야 3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초기값이 있던 값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증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1번으로 가요? 아닙니다 1번은 일단 싱글루프에서는 얘는 초기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 한 번밖에 시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을 증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로 갑니다 조건식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하고 또 참이면 4번을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증감식을 갑니다 이렇게 증감식이 계속 증가를 하다보면 이 조건식에 해당하는 범위를 이제 벗어나서 폴스가 될 때까지 제일 처음에 돌 때 초기값 1번은 한 번만 수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2, 4, 3 2, 4, 3 2, 4, 3 2, 4, 3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어디 2번의 조건식이 거짓일 때까지 거짓이 나올 때까지 이런 형태로 루프를 돌면서 어떻게 어 그 종료가 된다라는 거 포문이 벗어나진다라는 거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 초기값 조건식 증감값 증감값 뭐 증감식이라고 해도 돼요 예 여기에 여기에 이제 주로 우리가 쓰이는 게 앞에서 배웠던 연산자 중에서 전이 후 아니 증감연산자들이 여기에 사용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전이가 되든 후이가 되든 이제 그 차이점은 아니까요 그죠 통상적으로 여기서는 후이를 많이 씁니다 뭐 근데 특정한 조건이라면 전이를 쓸 때도 가끔 가다 있구요 자 그리고 이때 아래와 같이 초기값 조건식 증감값이 생략을 하면 반복을 여기에 조건 자체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문을 이런 식으로 적어버리면 이거는 와일문의 무한루프처럼 무한루프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한번 보세요 포문을 이렇게 적어놓고 와일문은 무한루프 돌릴 때 이렇게 1만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관상으로 바라봤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보기가 좋아요 그죠 그래서 포문도 무한루프로 만들 수는 있으나 포문의 애초에 나왔던 용도와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헐 보기가 좋고 아하 1이 들어갔네 그러면 0인 값은 false고 0이 아닌 양수들은 전부 다 true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양수의 값이 1이기 때문에 1을 넣어주면 여기에서 무한루프를 도는데 무한루프를 돌 때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어 무한루프를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하다라고 앞선 강의에서 한번 설명한 바가 있어요 계속 무한루프만 돌 것 같으면 그거는 언제 수리하고 언제 뭐 보충하고 등등을 할 겁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if문 조건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조건에 얻어 걸리면 브레이크 치고 빠져나가게끔 무한루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한루프인데 이렇게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럴 바에는 while문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for문의 초기값 앞에 다른 for문의 변형인데요 for문의 초기값 앞에 다른 문장을 삽입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 관로안에 콤마 연산자를 사용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printf 해가지고 여기에다 반복 수행 시작한다라고 알리고 여기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건을 줄 때 cnt가 이렇게 뭐에요 cnt가 100 이상 그리고 합이 3000 미만일 때 까지 이 조건을 이렇게 복잡하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가독성이 가장 좋은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줄을 비록 더 적더라도 사람이 알아보기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for문 안에서 조건문으로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구태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알겠습니까 예 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자 그래서 for문의 동작원리 이미 설명드렸죠 그죠 자 start 합니다 그리고 end가 있고 초기값 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 한 번만 실행이 된다 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조건식을 만나죠 두 번째 그죠 조건식을 만나서 이 조건이 틀으면 명련명 실행한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증감식으로 간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1번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 1번으로 안 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게 초기값 증감 아니 조건식 이게 증감이죠 그런데 1번 실행했고요 2번 실행했으니까 A가 1이니까 A가 뭐예요 1이죠 그러면 이거는 참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1로 가는 거예요 이제 프린트해프문 실행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어 프린트해프문 해가지고 1 그죠 1번째 첫 번째 출력이라고 찍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증감식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얘가 끝나고 나면 2로 바뀌어 있겠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다시 1번으로 간다고 1번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죠 1번으로 간다고 예를 들어 1번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2인데 2인데 얘가 1이죠 다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얘는 끝도 없어요 계속 무한높이에요 이거 왜 이 조건이 계속 틀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얘가 증감식이 끝나고 1로 빠진다면 말이죠 그러면 계속 틀어요 계속 맞잖아요 계속 1이니까 맞죠 예 근데 다행스럽게도 초기값은 한 번만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서 이거 찍고 참이니까 그 다음에 A++ 돼서 얘가 2로 증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1번으로 안 간다고 했어요 조건식으로 간다고 했지 그러면 얘는 이제 2죠 2도 역시 10보다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참이니까 두 번째 출력 그 다음에 얘는 또 끝나고 나면 1로 또 빠지니까 2에서 3으로 증가가 될 거에요 그러면 또 참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몇 번까지 출력이 돼요 10번 A가 10일 때까지 출력을 하고 여기까지 출력하고 난 다음에 A가 비로소 11이 되었을 때 A가 11이에요 그러면 얘보다 작거나 같나요 아니죠 이때 false가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결과는 자 1번째 %d가 1이니까요 그쵸 처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d가 10번째 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고 A가 비로소 11이 되었을 때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아니하니까 얘는 그만 블럭의 내용을 빠져나오는 거에요 포문을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포문의 동작원리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동작원리를 봤다면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보면 되겠죠 한번 봅시다 포문의 활용인데 이제 다양한 예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포문의 동작원리와 실행 순서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포문을 가장 기본적인 포문을 통해서 동일한 문장 10회 출력 그래서 다음 예제는 포문으로 동일한 문장을 10회 반복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예제를 통해서 문법이나 사용 형식을 우리가 보면 돼요 여기에 카운트 제로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초기값 카운트 제로 했어요 그러면 얘는 제로이기 때문에 뭐에요? 뭐에요? 10이 되면 카운트가 10이 되면 이거는 폴스가 된다 그죠? 그걸 알아야죠 그럼 0에서부터 9까지에요 그러면 0,1,2,3,4,5,6,7,8,9 해도 10번을 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처음에 0이니까 자 0의 출력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에 %d에 합당한 내용이 어 대입되는 인자값이 인수값이 카운트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 얘는 0이니까 처음에 1의 출력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나왔고 그리고 1로 넘어가죠 그럼 카운트 뿔뿔돼서 얘가 1이 될 거예요 그죠? 1이 되면 1도 역시 작으니까 참이니까 그 다음에 출력할 때는 1 플러스 1이 돼서 2의 출력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얘는 결국에는 10번을 돌잖아요 0에서부터 9까지니까 돌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10번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카운트 초기값은 몇 번? 단 한 번 그 다음에는 2번 3번 4번 2번 3번 4 아니 2번 4번 2번 4번 3번 4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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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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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ways 9 9 10 9 5 9 10 5 10 10 10 10 이를 사용을 하긴 해요. 0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열하고 궁합이 잘 맞다고 했잖아요. 배열의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초기값을 0으로 주게 되면 배열의 길이만큼 돌아서 배열의 값들을 출력한다든지 아니면 배열의 값을 입력을 받는다든지 등등의 작업을 할 때 반복문을 사용하면 굉장히 코드도 짧아지고 보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때 초기값 0으로 선언하는 경우와 1로 선언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건식이 달라지겠죠. 같은 10번을 출력을 한다고 봤을 때 위에 예제에서 카운트는 0으로 초기값으로 0으로 선언했다. 10번 돌 것 같으면 얘는 10보다 작으면 돼요. 그렇죠? 10보다 작으면 된단 말이에요. 조건이. 그래서 이 예제는 문장을 10회 반복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초기값이 0이면 조건식은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1을 줬다. 1을 줬다면 여기에 우리가 equal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와 같이. 카운트를 1로 선언했다면 조건식이 카운트가 이렇게 equal 10. 왜? 1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0번을 출력하려고 하면 10일 때까지 돌면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단순하게 조건식만 바꾸면 된다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카운트 플러스 1로 1을 카운트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왜? 1에 출력 2에 출력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차피 카운트는 1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굳이 굳혀요. 플러스 1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왜? 카운트 자체가 1이고 증감이 되면 2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카운트만 적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해되나요?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아. 잠깐만요. 이 포문이 하나 둘 셋 넷 어. 여기까지 있는데요. 포문의 예제들이. 요까지 일단은 시간이 좀 된 관계로 요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 이론 시간에 이어서 포문 활용 방법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포문 싱글 포문에 대해서 예제 쳐보고 문제까지 이어서 쳐보도록 하도록 진행을 할게요.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포문의 동작원리 그리고 포문의 구조 그리고 반복문의 종류 반복문을 사용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정리할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 좀 해두시고요. 다음 이론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론이죠. 이론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